느해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 성경 742페이지 느해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법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오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오 스바다야의 현손이오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오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오 아다야의 현손이오 요아립의 오대손이오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오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오 요에세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오 골라야의 현손이오 마하세아의 오대손이오 이다엘의 육대손이오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슬루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수문학 강장에서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놀라운 포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어서 이제 9장에 가보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서약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인봉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굳게 서고요 그리고 자네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안식이를 준수하겠다 또 성전에 쓸 어떤 성전세 11조 만물의 소산 첫 번째 그리 해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동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인봉한 거기 서명 날인 하고요 그 이름을 기록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한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다른 사람의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은 나로부터의 개혁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개혁이고 여기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런 가문들 사람들의 명단과 또 12장의 가문면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의 미진한 개혁 조치들이 이제 느에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7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오면 예루살렘 성은 아주 큰데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바로 그쪽에 예루살렘에 바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왜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가 예루살렘은 여러분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성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성이기에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0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게시록 21장과 22장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제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게시록 21장과 22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예루살렘이 정말 성읍다운 성읍이 되려고 하면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경남 함양인가요 묘소면이 있대요 면이 그런데 그 마을이 나오는데 집은 옛날에 이렇게 집이 있고 아주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무덤이 된 마을이에요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이제 살면서 거기서 뭐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도시로 나가고 집들은 있는데요 양반집처럼 있는데 그리고 집들에는 그냥 묘소들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그런데 뭐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고 하는데 그런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마을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벽을 이제 완공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단 이제 지도자들인데 누구였습니까 앞에도 보면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 래위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제 순서가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서울선 수범하는 거죠 이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사명이 있고 지도자들에게 부르신과 사명이 있고 이 부분들을 솔선 수범하여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제비를 뽑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기 아시잖아요 자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가론 유다가 죽고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뭐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 내가 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냐 사람도 없고 성벽도 아직 치안도 이게 그런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나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지고요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기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여기 복을 빌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헌신하면 헌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드린다 하지 않아요 헌신 뭐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구역에는요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양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자기를 대신해서 드린 거였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사도바오를 노무와서에서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몸은 와있는데 또 마음은 빠져있고 몸은 와있지만 이 몸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 드리면서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편안함 그게 나의 편안함 별리함 그것이 우선되어져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빠져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게 좋은데 뭐 이게 편한데 뭐 시간도 절약되지 그리고 예배 후에는 헌금은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계좌로 하고 에이 뭐 교회 가면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뭐 이 사람 봐야 되고 저 사람 봐야 되고 그냥 집에서 그런 여러분 편리함 그런 이기심 그런 어떤 욕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배라고 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 몸을 드리는 몸을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사람들, 르디니사람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또 유다 성읍에 각각의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돼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지도자들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중심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마지막 남아있던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는 여기 베레스 자손, 아다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베레스는 잘 아시다시피 장세기 38장에 유다 자손, 유다 집화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여러분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다말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베레스예요 그렇게 명예롭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다 자손, 베레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참 출생이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에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4절 하반절 보면 여기 5대손 이렇게 나오고 5절에 보면 또 마세아가 나오고요 또 5대손, 6대손, 7대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 이름 이게 뭐죠? 바로 순수성 혈통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베레스 자손이 모두 468명 다 용사였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지만 재건을 했지만 여기 치안이나 여러 부분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면서 관리하고 수비하고자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베나민 자손, 베냐민 자손, 살루 베냐민 자손은 열두 집화 중에서도요 가장 약한 집화였어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형, 요셉이 베냐민을 참 잘 이렇게 사랑하고 성기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집화는 가난당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미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유다 집화 이렇게 그늘 아래서 유다 집화가 많이 도와주고 유다 집화의 땅 중에서 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집화는 이 사사시대에 아주 굉장히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 뭐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 이런 관계 속에서 그걸 옹호하고 받아주면서 결국에 여러분 베냐민 집화와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베냐민 집화가 여러분 600명밖에 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한 집화가 이렇게 다 괴멸할 수 있겠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남자들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춤을 추는 이런 여인들 한 명씩 데려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 집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집화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고요 신약에 와도 여러분 사도바울이 베냐민 집화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연약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여기 7절에도 보면 5대손, 6대손, 7대손 이렇게 하고요 8절에 보면 모두 928명 여러분 유다 집화의 배가 되는 이 베냐민 집화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9절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은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제가 안산제일교에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구역 편성 중에 보면 우리도 신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만천, 황금 거기에는 어떤 구역이 있었냐면 교회마을 구역이 있었어요 교회 근처에, 교회 근처에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는 교회마을 이렇게 구역 이름이 있어요 교회마을 1, 교회마을 2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그런 게 있었냐면 교회마을 구역에 들어오기를 힘써 그래서 미리 붙어 있잖아요 집 나갈 집들 있잖아요 미리 정보를 내가지고 야 그 집 나간다더라 그러면 누구 장로님 오십시오 누구 권사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런 또 상황이 있었냐면 교회는 크고 막 주차라든지 이게 많이 어렵잖아요 민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이 주역에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다 살면 좋겠다 그러면은 서로 이해하고 주일에도 주차라든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그래서 서로서로 그 교회마을 교회 근처에 집이 생기면 한 집씩 한 집씩 한 집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을 구역이 생겼고 그 교회마을 구역의 구역원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기뻐했고요 내가 교회 가장 근처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장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게 되게 자부심이 많이 생겼고 그 주일에 무슨 모임이나 그러면 우리 집을 개방해가지고 집에서 모이고 그런 아주 참 이런 일은 있고요 청년들도 예배드리고는 교회 근처에서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러다가 저녁 7시 예배가 되면 청년들이 또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중3층 2층을 다 청년들이 채우고 저녁 예배 드리고 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하면서 또 각자 각자 삶의 자리를 흩어져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이제 그리운 장면들인데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하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